안녕하세요 리뷰온의 장현정입니다 이젠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활동성을 고려한 무선 스피커 즉 블루투스 스피커는 필수품이 된 듯합니다 또한 밖이 아니라 안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에 보다 풍성한 3D 입체 스테레오 사운드를 원한다면 그것도 무선으로 말이죠 오늘 살펴볼 제품이 바로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담아낸 녀석인데요 바로 브릿지의 스테레오 블루투스 스피커 BZG400 블루듀오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는 하나의 스피커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물론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닛 간의 거리가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음불리는 고사하고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기기엔 상당한 거리가 있죠 브릿지의 BZG400 블루듀오는 이런 고민을 완전 분리형 유닛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능을 지닌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하여 놓는 위치에 따라 일체형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느낄 수 없는 생생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죠 브릿지의 BZG400 블루듀오는 최신 블루투스 3.0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0m 이내에선 모든 블루투스 지원 기기들과 빠른 페어링으로 연결하여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옥스 단자까지 탑재하고 있어 스마트 기기는 물론 노트북이나 PC와 같은 다양한 기기와 유선 연결도 가능하죠 브릿지의 BZG400 블루듀오의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하고 스타일리시합니다 블랙 패블링 메쉬 질감에 메탈 컬러의 띠를 둘러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컨트롤 버튼이 손끝에 닿게 되어 편리하게 제품을 컨트롤 할 수 있죠 또한 각각 3W의 스피커 유닛으로 박진감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기에 실내에서 사용 시 두 개의 스피커 유닛을 양쪽에 배치하여 두 채널의 입체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유닛을 따로 별개의 스피커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유닛을 휴대하여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평소에는 두 개의 유닛을 나누어서 각각의 기기에 연결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두 개의 유닛을 하나로 연결하여 풍성한 사운드를 즐기는 상상은 참 행복합니다 무선의 편안함으로 블루투스 스피커의 활동성에 큰 점수를 주었다면 이젠 입체감 있는 스테레오 사운드로 한계를 극복한 브릿지의 BZ-G400 블루 듀오는 아웃도어 라이프의 편안한 여유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매력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리뷰온의 장현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